강아지는 꼬리로 감정이나 의도를 너무나도 잘 표현합니다. 이때 강아지의 꼬리언어를 알아두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집 강아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우리집 강아지와 깊은 우정을 쌓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필수상 강아지 꼬리언어 지금 시작합니다. 첫번째 작은 망가움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좁은 폭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 이때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두번째 친근함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큰 폭으로 움직일 때 이때는 할머니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세번째 큰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엉덩이까지 춤추듯 같이 움직일 때 이때는 엄마 저 지금 매우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번째 불확실한 감정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중간 정도 높이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이때는 어라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강아지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. 다섯번째 불안한 감정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할 때 뭐지 지금 이 상황은 도망가야 하나?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섯번째 최고의 경고 위협의 표현 강아지 꼬리가 높게 유지된 상태에서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할 때 야! 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다친다!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꼭 알아야 할 것 우리집 강아지 꼬리가 몸의 왼편으로 치중에서 흔들어댄다면 현재 공격적이고 낯선 상대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. 이럴 땐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오늘도 할래견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피셩 프리젯 짱아 신부패들 까미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